자 인정부터 갑시다 인정 갑니다 이제 인생게임 가죠 자 무슨일이거 영벤드 없나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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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씨 잘좀 떼세요 무슨일이거 이거 녹화 3개 풀리미 가자 하트 야 녹화 2개 나왔네 노랭이 하나 안주냐 뭐야 이거 노랭이 크니 녹색도 안주네 아 이 새끼들 이게 너무한거 아니니 이거 이 정해지가 있는거 아니면 여기서 지금 변동상이 있는건가 녹화 2개 아 아 느낌 안좋은데 지금 뽑은사람 있어요 지금 아 뽑았네 황량이 태희야 뽑았네 누가 막 꺼멍고 꺼멍고 그랬죠 아 멍청한 새끼가 야 잘 봐 이 귓중에 시커멍고 있잖아 아 아 풀리미 쪽량이 킹킹킹 이거 뭐야 하나도 안나오네 녹색 하나 둘 셋 서서 불안감이 몰려오네 서서 불안감이 몰려오네 아 이게 뭐 똥손이야 뭐야 이거 응 이거 뭐 똥손이야 뭐야 이거 영변 하나 뽑아야 뭐 녹색 두개 네 컨텐츠도 들어오고 할껀데 웹전 정신차 야 살발하네 살발해 녹색 두개 세개 뚱냥 아 네개네 아 아니 건가 하나 주면 안 되겠니 아 아니 건가 하나 주면 안 되겠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되니 아 알토 한 개 두개 세개 예 끝이네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이 무과금 당했는데 무과금 자 이제 변신 갑니다 변신 아 영변 가자 인생게임 가자 풀풀림이 유 인생게임 가자 야 야 큰 칼 큰 칼라도 하나 주면 하나 좀 일단 세개 네 풀풀림이 옆면부터가 시작이죠 아 세개식 주긴 해 주는데 세개식 주긴 해 주는데 아 세개식 주긴 해 주는데 아 아 아 무과금이네 무과금 딱 아니 건가 하나를 안 주냐 이거 너무한거 아이가 이거 너무한거 아이가 이거 너무한거 아이가 이거 자 기회는 네번 남았다 아도개 건카 금카 야 풀풀림이 그러게요 금카 한개도 안 보이네요 아니 금카 한개는 줘야 안되냐 이게 뭐야 이거지 올금빵이네 올금빵이 뭐야 올금빵 내가 미쳤지 이거 갖고 먹을 수 있겠어 야 야 이러니 이새끼 형 이거 하겠네 이래가 아무도 안한다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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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겠네 이래가 야 살벌하네 살벌하네 절대 슬슬 오하마 준비해야 수 없다 쌀 왜 싸늘하다 이거 봐봐 8개 뽑았는데 금카 하나주네 16개 지 2년까지 합치면 16개인데 녹카도 잘 안주네 으아아아아아 하.. 겁나 잠가 놨구만 이 새끼들 꿀풀님이 그러게요 겁나 잠가 놨어 딱 두 장 남았네 이제 헐 이야 절대 가금하면 안되겠네 이 새끼들 이게 완전히 빨아버리네 그냥 웹전새끼들 그냥 쭉쭉 빨아버리네 그냥 돈을 너무한거 아닌데 이거 아니 한장씩 줘야 이거 뭐 가금을 하지 헐플릭 이유 녹색 하나 나왔다 녹색 하나 아니 쭉쭉 빨아버리네 빨아버려 헐플릭이 당해버렸네요 아 낚였네 완전히 낚였네 완전히 낚였어 이거 자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빙불은 하나님 어서오세요 아 8장 뽑았는데 에 에 16장 뽑았는데 지금 근까 하나 안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되는거가 이거 어 마리와 거리가 빵구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완벽하게 없네 완벽하게 훌훌림이 마지막 하나 훌훌림이 마지막 하나 완벽하게 없어요 완벽하게 훌훌림이 그러게요 무리하셨을텐데 훌훌림이 그러게요 무리하셨을텐데 절대 가금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 사기게임이다 사기게임이라 이거 아니 근까 하나를 보여줘야될까 이거 16장 중에서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씨팔 5 8 10 8 9 10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